한소연 나이 30세 안경회사 프리즈머 홍보 팁 5년차 대리 싸가지 없다고 뒷말 깨나 들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 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맘도 여리고 상처도 잘 받죠 어떻게 그런 것까지 세계 최초의 개인형 홀로그램 인공지능 홀로그램 수고합니다 어머! 죽으세요? 홀로 근데 너 진짜 사랑한 것들 말이지 이 입술도 그럴까? 다시 누구야? 홀로 베타 버전의 모델이자 홀로를 만든 장본이 고난도라고 합니다 홀로야! 흥미로운 베타 테스터이긴 하네 내가 도와줄게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한소연한테 집착하는 이유가 뭔데? 소연이랑 뽀뽀한 것 때문에? 닥쳐! 너랑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홀로글래스 드디어 찾은 것 같네? 소연아! 홀로가 법을 어겼어 고작 이 여자 때문에 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된 거지 진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아니 확실히 느꼈어 알고 싶어 소연이의 마음을 그래도 네 마음도 사랑과 인공진행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? 사랑을 할 수 있을까? 사랑과 인공진행이 아멘